으 으 알맞이 무석 대학 중 법사 정대학 입니다 아 계속 불사거리 강의를 이어가야 되나 형문을 하신 법사님들은 간호 언제 앞에서 어 보살 님들이 에 춤을 추고 놀 때에 특히 내립굿 같은데 가립굿 같은데서는 그 빠른 장단 고 오늘은 경문을 하면서 고장으로 빠른 장단을 한번 다양한 장단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빠른 장단을 구사할 때에 궁박을 넣다 뺐다 죽여가면서 하게 되면은 아주 뛰는 사람이 상당히 흥겁게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구사하는 장면을 한번 이어보시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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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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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